혜지와 트래빈 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지와 트래빈입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심심해서 혜지 엄마 차를 빌렸어요 구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경산을 갈까? 지금 대전을 갈까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경산도 한 시간 걸리고 대선도 한 시간 걸리는데 대전에 있는 친구였는데요 저희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기차를 타고 온대요 그럼 위험하잖아 위험하지? 위험하지 혹시나 아 맞아 마스크 차도 혹시나 몰라 그래 그래 그리고 나는 걔가 위험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위험해서 그러는 거야 걔가 만약에 감염돼서 오면 어떡해 나는 너무 위험하잖아 우리 같이 감염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전 갑니다 대전으로 가자 그럼 주소 알아? 주소는 모르는데 위치가 어딘지 알아 자 이걸로 자세히 젤리로 확인을 해봐 젤리라는 어플인데 이거 주소가 다 나오더라고요 여기 요거플에서 쪽으로 해도 되겠다 야 이 근처 어딘지 알아? 자 가보자 우리 자 가봅시다 우리 그거 같아 범죄자 같아 이제 금오산 드라이브를 왔다가 친구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대전을 갑니다 너무 설레지 않아? 그러니까 경상 간다고 치고 지금 대전을 가는 중입니다 이제 주유를 하고 가야 돼요 지금 기름이 없어가지고 주유를 먼저 하러 가겠습니다 뿅! 휘발유 해지 들어오면 이거 뿌려야겠다 야 근데 주유 됐냐? 왜? 주유가 안 됐어 주유가 안 돼서 혜지는 지금 사무실로 가고 있어요 뭐래? 이거 2만 원 취소됐다고 다시 해봤는데 원하시는? 원하시는? 우연? 소짜롱? 하셨습니다 신용카드를 잃어주세요 다스 풀 풀 이제 갑니다 대전 자 이제 고속도로를 타려고 갑니다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빙 우리가 갈게 뭐야? 거다닥 뽑아버렸네 고속도로에 차가 진짜 없어요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빼고는 차가 거의 없네요 우리가 유일한 것 같은 느낌 지금 이렇게 가는데 잠깐 잠깐 드는 생각이 꿈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재밌겠다 대전역 파남으로 들어왔네요 여기로 가래요 이제 대전에 들어왔습니다 와 상태 왜이래? 쌩얼이잖아 둘 다 쌩얼로 대전까지 왔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연락을 안 받아 그게 낫네 무슨 전남자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떨려요 지금 가버리지 마라 여기로 가래요? 어? 학교 안으로 들어가래요? 뭐야 이거 갑자기 학교에이유? 뭐야 이거 학교 통해서 나가라고 하자 아니 무슨 내비가 길을 이렇게 가르쳐줘 대전대학교로 잘못 들어왔어 다시 나갑니다 놀러가면 되게 돌아가는 느낌인데 여기 근데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차 저기 나가는 방법을 몰라 대전까지 와서 길이 샀는데 또 터널 들어가 아 무서워 색깔도 무섭게 생겼어 여기 아니야 할 수 있어 아 눈물 나 나 근데 살짝 눈물 났어 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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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정지라는데 일단 정지 아 이거 회전교차로 돌아 다시 돌아 회전교차로 근데 여기 너무 예뻐요 안녕 나중에 또 올게 다시 돌아 다시 돌아 다시 터널로 들어갑니다 띠리리리리리리 아니 지금 친구 만나러 가는데 아니 친구 납치하러 가는데 우리가 납치되게 생겼어 자 드디어 대전대 도착을 했는데 아 얘네 집이 어딘지를 모르겠네 어 집을 몰라요 지금 저희가 근데 그냥 막 무작정 왔어요 근데 저번에 한번 왔던 기억이 있어서 여기 근처는 근처인데 민채 뭐해 뭐해 아 진짜 자려고 잔다고 야 나 너네 집 앞에 씌운데 뭐 씌울이야 씌울 좀 나와봐 진짜 씌울하지마 아 진짜 야 야 혹시 너네 집 이름 뭐냐 말 안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나 진짜 대전까지 왔어 야 일단 너네 집 가게 해주라 우리 아니 씌울 너네 집 가게 해줘 아니 너네 문관한 집 간다며 문관한 집이 너네 집이지 뭐 아니 무슨 소리야 문관한 집은 경상인데 아 그냥 남자친구랑 있으니까 가게가 좀 그러니까 너한테 맞지 와 진짜 아 진짜 와 내가 진짜 친구고 야 너네가 이런 줄 알았지마 야 형이 씌울 앞이라고 지금 너네 집 빨리 어디냐고 아 기다려 나 나 갈게 그러면 기다려 아 우리가 다 가게 해줘 그럼 조금만 기다려 나 잠 모자만 쓰고 나갈게 아 그럼 야 너네 집이 뭔데 아 기다려 그냥 아 이름이 뭐냐고 기다려 봅시다 친구 끌어내기 성공 클리어 여기다 한번 내려볼까 여기다 민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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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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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성공 할말도 없다 안녕 민재야 어이없어 어때 소감이 어 아시고 그냥 짜지면 해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못 챙겨 민재 뭐 챙겨 아 내일 뭐했지 아 내일 뭐했지 아 어렵다 아 아 죄송 않았어 아 죄송했어 너 어떻게 진짜 방망하지 지금 어차피 하루만 이따 갈 거니까 그래 왜 즐겁지 어 뭐야 정신이 정신이 확준다 나 이 까지 예쁘게 안 했어 야 이 까지 왔는데 네 거기는 가고 가야지 고기같이 안 가진다고 유튜브 친구들 안녕 유튜브 친구 인사 한마디 하세요 얘네를 꼭 데리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가자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술 먹을 때 다시 올게요 안녕 아 진짜 가자 유바 우리 집 간다니까 잘 있어 안녕 아니 집 갈 거라고 집 너 알아서 잘 자고 우리 내일 만나자 안녕 그래 내일 만나자 그래 안녕 저희는 이제 실패하고 다시 구미 로 반응 중입니다 야 진짜 중요한 분 뭔 줄 알아 뭔데 나 지금 출근해요 아 배고파요 좀 밥 먹고 갈래? 아 진심 국밥 한 그릇? 대전에 국밥 사는 데 있어? 지금? 오문창 오문창 아 오문창 국밥 종마탱 아니 지금 갑자기 이 시간에 국밥이 뭔 말이냐고 회전통집도 있어 야 아 아니라 오문창이라 5분 5분 네 저희 국밥 먹으러 갑니다 기기 저희는 이제 국밥까지 다 먹고 든든하게 이제 구미 로 갑니다 비록 친구를 데려오진 못했지만 어차피 오늘 밤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우리는 재밌었고 그 친구는 뭐 기참이 쓰는 거고 우리는 주율비 날린 거고 어차피 재밌다 어차피 재밌었으니까 됐어 근데 순대국밥 진짜 맛있었어요 오문창 순대국밥 얘가 데리고 가셔가지고 갔는데 진짜 맛있어요 배송하시면 되어보시고 저희는 이제 구미 로 갈게요 안녕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istó